하나님께서도 보실 때 신용불량자가 있습니다 같은 믿음 안에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땐 신용이 불량한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공부했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많은 훈련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훈련을 하고 많은 교육을 받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신용불량자는 아무리 똑똑해도 서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 사람 주변에 있었던 그 당시에 엘리트 집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그 사람을 미리 제가 소개한다면 50명이라는 앞으로 이 사람들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도자 자리가 약속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 지도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훈련을 거듭하고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쓰시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엉뚱한 사람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람 단 한 사람도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엘리아의 후계자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정작 자신도 하늘께서 부르심을 받을 때 바로 택하신 그 순간까지도 본인도 몰랐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신용불량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가면 VIP 고객이 있고 우수 고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 고객이 있습니다 VIP 고객은 액수 상관없이 은행에서 보증을 서면서까지 이 사람들에게 무한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서시는 VIP 일꾼 VIP 성도가 되십시오 성경을 소개합니다 엘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아 이야기를 한다면 신앙 생활에 몇 년 정도 하신 분들은 최소한 한두 분은 엘리아에 관한 슬규를 도르셨을 것입니다 엘리아라는 사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의 구대왕이었던 아하봉 시대에 가장 화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광상 18장 사건을 보게 되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때에 이 한 사람의 기도는 야구보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엘리아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국회에 닫혀있던 이스라엘 땅의 비를 가져오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리아산 전투에서는 엘리아의 한 사람이 450명 바할 선지자를 싸워서 이겼던 사람으로 성격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격에서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 역사에도 이 사실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하늘께서 불을 내려주시기도 하고 하늘을 닫으시고 또 여우시기도 하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겠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아를 이제 데리고 가시려고 합니다 가단 전성기 때에 엘리아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사람은 길가리에서 베델로 베델로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너가는 순간 불말과 불병과 하늘께서 하늘나리에서 내려보내신 불천사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살아서 올라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엘리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길가리에서 베델에서 그리고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이 땅을 떠나기 전 그의 과정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때에 이 엘리아기는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영계의 대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많은 문화생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 엘리아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열완기하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강좌합니다 선지자 제자들 50명이 멀리 서서 지금 엘리아와 엘리사가 가고 있는 마지막 이제 이 땅 떠나기 직전에 그가 이제 여리고를 해서 요단으로 가고 있는 그 장면을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지자 제자들이란 말은 이제 곧 그 가운데서 누군가는 엘리아의 후계자가 나오려고 생각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란 말은 그 당시는 선지자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영계의 지도자들인데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터 집단입니다 50명이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잠시 전까지만 해도 엘리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장례가 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 그들은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가는 엘리아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볼 때에 엘리아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능력을 행했던 한 사건이 성격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열광기야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바로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그리고 혜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그가 마지막 이 땅에서 했던 이적 사건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이 겉옷을 손에 말아서 요단 강물을 쳤습니다 성격은 강조합니다 이 엘리아가 자신의 겉옷을 가지고 손에 말아 요단 강을 칠 때에 치는 대로 요단 강물은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성격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저정 땅이 강물에 젖어있던 이 땅이 마른 땅이 되으면서 이 사람들은 육지같이 건너갔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관객을 50명 선지자 제자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인입니다 성격은 계속해서 열광기야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아가 요단 강을 건너가는 순간 불수레와 불말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혜리바람으로 이 사람은 하늘나로 올라갔습니다 이 관객을 역시 선지자 제자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왜 멀리 서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서성이 떠나는데 그 사람들이 가까이 갔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엘리아를 버려버렸습니다 성격은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 열광기야 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아가 하늘로 올라가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50명이 엘리아사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엘리아사를 찾아왔을 때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광기야 2장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50명이 하는 말이 당신의 선생이 여기서 당신의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서성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성령께서 당신 서성을 하늘나로 들어 올릴 때에 성격은 이렇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광기야 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 선생을 하늘로 들어 올려서 산에 어디 산에 던졌던지 오늘 꼴짝에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차도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엘리아사가 하는 말이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했더니 계속해서 간청을 했습니다 엘리아사가 내버려 두었습니다 성격은 강조하기를 열광기야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사흘 동안 엘리아 시체를 찾아서 어디에 던져졌는가를 찾아서 헤매고 다녔지만 엘리아의 몸은 그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에서 대단히 중요한 한 사실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최고의 그 당시 엘리터들입니다 전문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지도자로서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훌륭하게 서셨던 하나님의 종을 사용하시고 이제는 공중으로 덜 올려서 내쳐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려먹고 죽이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 마음에는 엘리아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영계의 지도자가 되냐고 훈련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육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예배 때마다 와서 나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많은 것은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들을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인합니다 엘리아는 하늘로 올라갔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엘리아를 내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중에 덜 올려서 던져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관한 극도의 불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반면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전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크게 서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귀에는 항상 열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던 선지자 제자들 50명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혀 그들떡 보지 않습니다 반면에 엘리아가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하실 말씀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하나님이 지명하십니다 엘리사를 지명하여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선지자 제자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육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열방의상 19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아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처음 만났던 그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성경은 정을 하고 있습니다 열두 개리 소를 몰고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농사꾼입니다 열두 개리 소란 말은 한 개리는 소 두 마리를 말합니다 열두 개리 소란 말은 24마리 소를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연상하는 것은 얼마나 땅이 크길래 얼마나 땅이 넓어서 24마리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얼마나 농숙능란한 농사 짓는 일의 전문가인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24마리 소를 자유자재로 농숙능란하게 움직이고 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자신이 손자가 되겠습니다 한 사실이 없습니다 성경의 배경을 보게 되면 처음 만났던 엘리사의 모습은 바로 그런 농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나는 지금 평범한 한 가정의 가정 주부입니다 아니면 나는 평범한 한 직장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샐러리멘입니다 나는 중소기업에 사업을 경쟁하는 한 사람이 사업가일 뿐입니다 나는 작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볼 때도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성도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만의 오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느 날 갑자기 엘리사를 농사 짓는 엘리사를 선택하셔서 그 유명한 대단한 엘리아의 후계자가 되기 하시듯이 여러분을 서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심할 일이 없으며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이 사업에서 인정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엘리사를 예고 없이 찾아오셔서 불러내시게 됩니다 이때에 왜 하나님은 준비된 선지자 제자들 50명을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들은 다 뒤로 하시고 이 엘리사를 선택하신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르심받는 순간 엘리아를 따라가는데 아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엘리아가 하늘로 성천하는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말합니까? 50명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가 엘리아 따라갈 때 계속해서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나도 압니다 그러나 잠잠하십시오 이렇게 이 사람은 사람들의 말을 전부 다 잘라버립니다 부정적인 소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약에 기록된 이 사건을 가리켜서 한 편만 오늘 단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용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정가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복음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엘리아를 따라가는 엘리사 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을 지식을 자랑하고 전문적인 조육을 받았지만 그들은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엘리아를 따라가기커녕 조롱하고 부정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엘리사가 따라가다가 결국 이 사람에게 엘리아가 했던 갑질의 능력이 임해버립니다 이 사건 곧 우리에게 복음절을 말씀하는 것은 기독교는 비판받습니다 세척적인 사람들이 기독교는 무차별 공격을 합니다 부족적인 소리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 같은 사람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이미 선택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창세든의 그리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한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택한받은 분들입니다 엘리사가 택한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마을에 길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따라갈 때 이 사람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엘리아만 보고 따라가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누가 비판하든 어떤 부정적인 소리를 해도 나는 예수 그리터만 쫓아가길 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택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부정적인 소리는 무조건 하고 차단시킵니다 나도 압니다 그러나 잠잠하십시오 이 엘리사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미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월 언어랄 꿈에 몸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뭐하고 있어? 라는 소리를 꿈에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4월 27일 출근길에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었고 검사 결과 예기치 않았던 충격적인 한 가지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뇌수막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뇌수막종이란 말은 뇌종양을 말합니다 뇌 속에 암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 5월 6일 날 금요철하 예배 때에 우리 이미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안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병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간절하게 해드렸습니다 이때 이분이 오늘 표현한 내용은 기도를 받을 때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 날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19일 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뇌수막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할 필요도 없고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만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인간이 주의 종이 안수 기도했다 해서 뇌 속에 있는 이 암이 없어집니까? 이는 하느님께서 한 종을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미자 집사님이라는 분은 대단히 신실한 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좌입니다 우리는 아무 얘기나 하느님께서 은혜해 주시고 축복하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강좌입니다 나는 은혜 줄자에게 은혜를 주고 검율이 여길 자에게 검율이 여긴다 그랬습니다 이분은 저를 찾아왔을 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인간의 생각을 가졌다면 기도받으러 오지 않습니다 병원을 바로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믿음은 기도를 받으면 나는 치료받을 수 있다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의심은 없었습니다 함께해서 그 믿음 보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하느님께 박수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세를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사흘째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아침에 사람들이 무덤을 찾아갔더니 한 천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가 나사리 예수를 찾는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가면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다고 그렇게 천사가 전해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을 보면 성경 강좌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열한 제자라는 말은 가르유다는 제외대입니다 남은 열한 제자가 찾아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말씀을 보면 안타까운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뵙고 경배를 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천사가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눈앞에 계십니다 앞에서 경배합니다 경배를 하는데 성경 강좌입니다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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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제자들처럼 최소한 몇 년 동안 나는 예수님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내 눈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직도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예수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믿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선지자 제자들은 50명은 왜 그들은 선택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공부는 했습니다 교육은 받았습니다 훈련은 쌓았습니다 사람들부터 다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서도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널 지배합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봉사도 하면 봉사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겨우 예배에 나와서 예배만 한번 데리고 갑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에 확신이 없다 보니 하나님 앞에 11주 한 번 제대로 덜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문제만 생기면 교회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사람들은 선진장 50명의 자리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엘리사 자리에 서십시오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시대가 대단히 힘든 시대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사방에 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천사의 탈을 서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신앙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엘리사처럼 엘리사 따라가는 그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성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감남산에서 성천하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500명이 일시에 예수님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늘을 성천하실 때 500명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500명은 보았는데 500명이 하늘의 말씀을 듣고 500명이 예수님을 성천하신 것도 보았는데 마치 선지자 생도 50명이 엘리아가 하늘을 올라가는 것도 보았는데 이 500명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없습니다 380명은 어디론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지 않습니다 120명이 성령을 받습니다 120명이 이 사람들을 시작해서 온 지금 지구촌이 한때는 유럽 전체가 기독교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지금 아시아권으로 넘어왔습니다 아프리카로 넘어갔습니다 이 120명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380명 그들은 주님을 보았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국 오늘 엘리아 시대에 선지자 제자들 50명처럼 써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시대에 가장 귀하게 서시는 하남 축구 받은 최고의 일꾼이 되십시오 엘리사 자리에 서십시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시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구서 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오늘 따라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야구서 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특별히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더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10월 2서 12장 2절 크게 따라하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은 바라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이 시대에 최고의 성공자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범석의 하나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